darle 카토린 브라스웨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아Ş희는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인데 다 뒤졌다 너네들 파쇠! 파쇠! 헤드 오 힐 라이플 어디 숨어있나 임마 헤드 헤드샷 아! 차기하면 바로 한놈 오죠 여기 한놈있고 한놈 야 왜 선택이 안돼 셋 넷 빵 빵 빵 빵 어 어 시원 빵 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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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벌써 불구아닌데 임마들 여기에 황금왕패 챙겨가야됩니다 이거 한 50달러 하거든요 헤드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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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안죽었네 잠깐만 이거 그냥 이거 던지면 되는거 아냐 저까지 안가겠구나 오른쪽 곧 헤드 베드, 베드 베드, 베드, 베드 그놈아, 그놈아, 그놈아 여기 캐서린 시치 있죠? 이거 뒤지면 캐서린의 브로치 이거 돈 좀 돼요 금괴가 기억이 안 나네 저기 있다 자물쇠 상자 네 맞아요 여기 다시 오면 이렇게 금괴랑 아이고 할매방댕인데 그래도 어 뭐야 뭐야 왜 아파 펜서가 잘 안나오죠 지금 펜서 한번 잡으러 가볼까 이 근처에 있는데 펜서가 딱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여기 프레스웨이트 바로 남쪽에 펜서 잡으려면 라이플 펜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오 그런가요 어 뭐 끝까지 따라가 봐야겠네 다음에 어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대면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펜서 잡기전에는 항상 강장제 빨아야되요 이거 굳이 안 빨아도 되긴 한데 이거 빨면은 한방에 안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펜서한테 물리면 한방에 죽어가지고 잘못하면 펜서 어이 근처에 나오는데 지금 없는갑다 지금 여기 원래 이쯤 되면 빨간색으로 떠야되는데 어 어 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러면 얘가 떨구거든요 말이 여기 뭐 넣어 오케이 떨구자 하자 바로 대다이키고 테드션 이러면 펜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얘가 말에 타있는 상태에서는 안 물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걸어다니면은 오히려 더 안좋아요 펜서는 그 소리가 안나거든요 쿠거처럼 그래가지고 뒤치기로 하면 몰라요 말타고 있다가 어차피 말이 펜서를 만나면 놀라서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떨구고 그럼 떨구자마자 그냥 라이플로 대다이키 쓰고 테드션 갈기면 돼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첫끼 수잔 나오죠 수잔 척키 이건 좀 확대해서 봐야돼 오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척키랑 각도가 똑같았죠 방금 수염 저래갖고 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희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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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요 살려줄게요 살려주면 나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 살려두면 에필로그에서 현상금 수배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대화가 또 재미나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살려주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직접 샴팬 한잔하고 그냥 할 수 있는거 다 하고 갈게요 착한 짓을 좀 해봅시다 일단 마시는거 계속 마셔야겠네 잠깐 이거 못 도와주는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샴페인 계속 마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어 얘 죽겠는데 어 어 어 아 아 샴페인 얼마나 마시노 이거 뭐야 어 뭐야 아라비안 흑마가 갑자기 왜 나와 야 이러면 야 이거 무조건 훔쳐야지 이게 왜 있냐 갑자기 이게 왜 있냐 갑자기 아 이거 유튜브 각을 뽑아주시네 뭐지 아니 근데 이게 뭐지 이 세이브 파일 이상하네 원래 흑마가 안보였는데 원래 맨날 어 뭐지 이게 왜 갑자기 왜 나와 야 이건 참을 수 없지 이거는 이건 못참지 현상금 싸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현상금 싸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됐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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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라비안 맞지 근데 와 와 와 이거 아라비안 이렇게 꼬시면 됩니다 쉽죠 진정시키기 진정시키기 일단은 이게 일단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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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잠시만 주먹주먹주먹 주먹주먹 주먹주먹 어 야 이거 한대만에 죽는다고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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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하 공룡뼈는 제가 공룡뼈를 솔직히 말하면 공룡뼈랑 그 뭐지 벽화 이런거 제가 한번도 다 안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피하고 한대 자 피하고 어 뭐야 내 피가 왜 깎여 잠깐만 내 피가 왜 깎여 어 어 뭐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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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